오늘은 2월 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12월 28일 신축일이니까요 소날입니다. 어미 품에서 어미 젖을 물고 있는 하얀 그 송아지의 날입니다. 호행상 신축은 토생금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의 형국입니다. 신축의 기운은 박학다식하고 뛰어난 그 치략으로 자수성가를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타인의 그 조력에 의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그 무에서 유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적수공권 빈손으로 그 시작을 하지만은 끝에 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러워할 그런 큰 성출을 이루고 마는 기운입니다. 우리는 그 다른 날보다 더욱 예민하게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때 그 보배같은 그 오행금을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이 비옥한 그 전답처럼 그때 그 가치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. 먼지만 그 불풀 날리는 그런 흙이 아닌 귀한 것을 그 성심성의껏 포용을 하고 또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그 덕까지 그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런 토의 기운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그 물 한 잔을 준비를 하십시오. 그리고 집 주위든 사무실 주위든 또 가게 주위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 계신 곳 주위에 그 물 한 잔을 그 뿌려주시게 되면 이게 또 이날 그 크게 돈복을 불러드립니다. 그때 그 흙은 생명을 그 키워내는 또 덕에 있는 그 토의 위험과 그 기운을 얻게 됩니다. 또 발끝에 이런 그 재물밭의 토다가 그 안정감과 또 생명력 또 접지력을 그 강화해 주게 된다면 그때 그 속에 그 묻혀있는 그 재물 기운 가득한 오웬 그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꼭 수확으로 거두어야 되는 그 금전운을 더욱더 귀한 그 재물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간단한 풍수방법 이날 병행하셔서요. 우직하게 그 돈복을 물고 온다고 하는 이런 소인 아래 크게 그 돈복 거머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